아주 오래전에 날 지키려다 죽은 여인이 있었어. 그 여자 이름이 혜선? 그런데 왜 나더러 혜선이래요? 그 여자가 뭐 나랑 닮았나? 아니, 전혀. 하나도 안 닮았어. 뭐야? 죽기 전에 혜선이가 그랬거든. 꼭 다시 만나서 가슴 뛰는 사랑을 하자고.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었어. 다시 만난 혜선이와 가슴 뛰는 사랑을 하고 싶었거든. 그런데 자네가 백년을 딱 하루 남기고 관 뚜껑을 열었을 때 비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. 그건 미안해요.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 때문에. 그래, 자네 때문에. 자네라서 관 뚜껑을 열 수 있었던 것 같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자네가 혜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나? 내가요? 자네가 관 뚜껑을 열 수 있었던 것도 자네가 위험할 때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. 아주 막 갖다 붙이는구먼. 아니, 엄재는 뭐 집사의 후손이라더니 이제는 전생의 연인? 내가 그쪽을 지키려다 죽었다고요? 어... 그런 눈빛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? 얼굴도 다르다면서 대체 뭘 보고 지금... 그때... 입술에 피 한 방울. 자네 피에서 혜선이를 느꼈어. 지금... 전생, 환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? 진심으로? 무슨 드라마 찍어요? 아니,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생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전생 타령이에요. 아니, 그리고 설령 내가 그 여자라고 쳐. 그쪽 때문에 죽은 거면 이번 생에는 좀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전생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냥 계속 찾아내서 이러는 거. 이거 요즘 세상에서는 범죄예요. 스토킹이라고. 스토킹? 그래요, 스토킹. 그거 사랑 아니야. 집착이야. 병이야. 병! 가온! 병... 8 갔습니다. 스토킹. 그래서 방금 틀어.